Q. 1차 투자 리드를 뺏지 못한 채 수비로 복귀하는 KCC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를 성공히 헐려 intake다! KT 소닉 홈입니다! 아, 상대 안 빠르죠. 이제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나지는 것 같은 작시 현상도 있었어. 아! KT 뺏어 냅니다! 3대 1, 쇼타! 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 에디오베이! 너무 지나 버렸습니다! 아아아아! 기다려 주죠, 황 선수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 내줍니다. 오픈 찬스에 쏩니다! 허재 선수, 저기 허, 허원 선수는 지금 파울이다! 네! 이상규 기준이 이름을 잘못 말할 수 없도록 아버지가 질길 수 있습니다, 아, 뛰어다 버템. 자, 허우니 뒤로 다 컸어 들어간 습점을. 준성곤, 턱펜스 전성현. 쉽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최기. 김진영. 피드를 탑니다. 보냈다. 엄청난 피드입니다. 김진영. 아, 수비 좋았죠, 김진영 선수. 미끄러졌습니다, 김진영 선수. 일단 스틸이 후에 소꿉 나서는 현대목이 있을 최기수. 오, 김진영의 블락샷. 이야, 대단한 블락샷이 나왔어요. 최진수를, 김진영이. 최진수를 김진영이. 최진수를 김진영이 바깥에 세웠습니다. 우와, 엄청난 블락입니다. 여전히 심삼 대신. 데빈 윌리엄스. 자, 몸을 붙이면서 이승현에게 다시 한 번 블락샷. 모트리 선수가 저렇게 완벽한 블락을 해준다면 우주연 선수들이 부담감 가질 수 밖에 없겠죠. 이대하완 외곽 길게 빠르게 볼 조라갑니다. 정유근. 졸미 트윗. 우연다. 졸아다, 모트리. 지금은 이 모트리 덩크에 대항하는 수비 블락커가 두 명이었는데 이걸 이겨냅니다. 다시 이관입니다. 오영준. 수비를 해줬습니다. 정유원. 남은 시간 5초 한쪽. 이관이 원트립을 쏩니다. 조작! 왼축이에요! 정답! 이관이의 조작! 창원 실내 체육관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관이의 왼쪽 파트 보고 갈게요. 왕병 탑니다. 이관이. 페이스라인 공격합니다. 시작! 파우려. 오, 예쁘다. 왼쪽. 이관이가. 파우려. 네관이 선수가 이 패스 채로 찍으면서 본인이 외국인 선수 앞에서 저렇게 올라가네요. 이관이. 서민수. 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쏩니다. 아아아아악! 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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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서민수 선수. 이야. 서민수가 6주만에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6주만에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6주만에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외 선수입니다. AW